안녕하세요. 윌리엄 림 입니다. 오늘은 제 세일리스팅 아주 작은 컨더 유닛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구요. 자 한번 가보죠. 위치는 North Ranch Cucamonga 주소는 8 990 19th street unit 244, 44호구요. 이 단지 이름은 선스케잎 이라고 하구요. 들어오시면 이렇게 거실이 있구요. 이 바깥에는 발코니가 있고 발코니 너머로는 아주 멋진 조경을 인조해 하실 수 있구요. 이 단지 내에는 수영장이 두개가 있구요. 테니스 코트가 있고 그렇습니다. 예 이 천장 팬 밑으로는 이제 다이닝 테이블을 놓는 다이닝 에리아가 되겠구요. 그리고 부엌이 되겠습니다. 예 range 있구요. 오븐하고 같이 있는 컨버죠. 후드 있고, light 그리고 더블 생크 있구요. 가격은 259,000불에 나왔구요. 2주전에 바로 밑에 있는 유닛을 팔았는데, 한 4일만에 팔렸어요. 이 집은 컨디션이 그 집보다 더 좋은데, 이 집도 빨리 팔릴 거라 봅니다. 관심 있으시면 저희한테 빨리 연락 주시구요. 샤워. 이거는 이제 복도에 있는 화장실이구요. 샤워하고 그 베스트업 컨버 형태로 되어 있구요. 방 두개인데, 예 방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컷에 옷장이 있구요.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안방이 되겠어요. 안방. 바닥은 그 레미넷으로 되어 있구요. 자 이제 화장실을 가서 보면 이렇게 큼지막한 싱크가 있구요. 거울 그리고 라이트.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. 저희 집 마음에 드시면 빨리 연락주세요. 빨리빨리 팔립니다. 제 전화번호 909-239-2006이구요. 저는 윌리엄 림입니다. 볼샤 하트웨이. 감사드리구요. 예, like button, subscribe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